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기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자, 그 다음에 거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거 보시면,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절대 단위는, 자, 절대 단위는 뭐냐면 절대 단위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질량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단위예요. 질량을 중심으로 한 단위예요. 자, 중력 단위라는 건 뭐예요?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라는 게 뭐다? 힘이죠. 힘. 다시 말해서 무게. 얘는 중력의 크기. 이게 바로 무게라는 의미고요. 그게 바로 힘이라는 의미와 같아요. 자, 이 중력의 크기를 기준으로 단위를 나타내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얘는 킬로그램, 그램 이런 걸로 나타내 준 거고요. 얘는 킬로그램 폴스라는 단위를 나타내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일단 절대 단위라는 것은 어떠한 유도 단위를 만들더라도 질량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CGS, MKS, 그 다음에 FPS 이런 단위들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센티미터, 그램 세크, 그램 세크가 되겠고요. 자, 얘는 미터, 킬로그램 세크가 되겠고요. 자, 얘는 피트, 파운드 세크가 되겠죠. 어쨌거나, 자, 질량이라는 단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 센티미터, 그램 세크로 나타내는 단위가 있고, 단위계가 있고, 킬로그램, 미터 세크를 중심으로 나타내는 단위계가 있고, 또 역시 피트, 파운드 세크를 이제 이걸로 나타내 주는 단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력 단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중력의 크기를 중심으로 단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즉, 킬로그램 폴스라는 애로다가 나타내 주게 되어 있어요. 혹은 그램 폴스나 이런 것들로 나타내 주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뭐냐면,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F는 우리가 MA인데, 운동 제2법칙이죠. MA인데,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떨어뜨리면 툭 떨어지죠. 왜? 중력이 당기니까. 그때 떨어질 때의 가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A가 G가 될 때, 자, 힘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kg짜리가 갖는 힘은 얼마냐? 9.8m per sec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게 되죠. 자, 그러면 9.8kgm per sec 제곱이라는 이러한 힘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나타내냐면, 뉴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쵸? 그래서 아, 1kg이 갖는 무게는 얼마다? 9.8m per sec 제곱이다. 얘는 뭐예요? 2단이에요, 절대 단위. 이걸로 나타냈잖아요, 그쵸? 절대 단위인데, 아, 나 이런 거 싫어. kg 폴스로 나타낼래. 얘는 뭐냐면, 1kg 폴스라는 의미가 1kg이 갖는 무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게, 힘.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kg 폴스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1kg이 갖는 무게, 우리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9.8m이라 그랬죠? 1kg이 갖는 무게는 9.8m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 나 몸무게 100kg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몸무게 100kg이야. 자, 내 몸무게 100kg이야.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무게라고 얘기를 해놓고, 단위는 질량으로 우리가 나타내줘요, 보통. 그쵸? 나 몸무게 100kg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같은 중력장에 살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중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굳이 무게와 질량을 구별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은 다른 개념이죠.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몸무게 100kg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가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거기 표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단위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제곱미터. 얘는 뭐예요? 면적이에요, 면적. 넓이. 그쵸? 부피의 단위도 나와 있죠. 얘는 부피예요. 자, 1 3제곱미터가 1000리터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쵸? 1리터가 1000미리 리터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얘가 바로 뭐냐면, 1000 3제곱센티미터예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맥주 마실 때 뭐라고 해요? 1000cc 이렇게 얘기하죠. 큐빅센티미터. 이런 단위가 있다라는 걸 한번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로 나와 있는 건 뭐예요? 표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얘는 시간분의 거리죠. 이동거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속력이에요, 속력.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시간당 속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속력 변화. 즉,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가속도의 단위.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 나와 있죠. 얘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쵸? 밀도.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라는 단위가 나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점도의 단위예요. 보통 우리가 점도의 단위는 1포화즈 이런 단위를 많이 써요. 1포화즈가 나타내는 건 1그램 퍼 센티세크고요. 얘를 킬로그램과 미터로 바꿔준 단위죠, 얘는. 점도의 단위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간의 역수, 초의 역수죠, 지금. 초당 몇 번. 얘는 진동수를 의미를 해요. 1초당 몇 번 진동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헤르츠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헤르츠. 몇 헤르츠, 10 헤르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초당 10번을 진동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뉴튼은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자, 뉴튼이라는 단위는 어떤 거였죠? 힘의 단위였어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랑 똑같은 단위였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파스칼은 뒤에 가서 계속 하긴 할 거예요. 할 거지만 정리하는 차원이에요. 얘는 압력의 단위예요. 자, 압력의 단위라고 그랬죠. 압력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의 크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뉴튼 퍼 제곱미터. 얘가 파스칼이에요, 얘가. 얘가 파스칼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뉴튼이라는 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고요. 그거를 제곱미터로 나누어 주니까 킬로그램, 미터,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줄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줄, 많이 들어보셨죠? 1의 단위죠. 얘는 1의 단위고요. 뉴튼, 미터예요. 1 줄이 1 뉴튼, 미터예요. 그러니까 뉴튼이라는 게 뭐예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여기에 미터가 하나 더 붙으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줄, 퍼 그러면 킬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단위 질량당 1의 양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걸 킬로그램으로 나누어 주니까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로 나와요. 이거는 단위 조작에서 더 많이 쓰는 단위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된다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죠. 1의 단위는 이거 말고도 킬로그램, 폴스, 미터 중력 단위계로 나타내면 이런 단위도 있어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압력도 킬로그램, 폴스, 퍼, 제곱, 미터 이런 단위로 중력 단위계로 나타낼 수 있고요. 얘도 킬로그램, 폴스라는 단위로 중력 단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질량 단위계로 나타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와트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일률이에요. 일의 능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간분의 워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워크는 줄이고 얘는 시간은 세크가 되죠. 이걸 우리는 1줄 퍼 세크를 1와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도 1킬로와트시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와트. 그래서 이게 바로 일률을 나타내주는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얘를 중력 단위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폴스, 미터, 퍼세크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단위로. 물론 이 앞에 상수, 개수가수는 틀리지만 어쨌거나 단위는 이러이러한 종류들이 있다라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부터 부피, 속력, 밀도, 그 다음에 점도, 그 다음에 진동수, 그 다음에 힘, 압력, 일, 인류 여기까지 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